네 안녕하세요. 주니엘입니다. 제가 이번에 시구를 하러 처음 야구장에 와봤어요. 그래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시구도 처음 해보는 거라 조금 설레고 기대도 많이 드는데요.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 넥슨 화이팅! 남자를 한 번씩 먹고 싶었던 스피드의 효율을 가지고 싶습니다. 여자랑 남자를 이익고 싶은 한 명은 한 명을 알게 된 것이 세상에 우리가 부럽고 싶어 이해야를 가지고 싶습니다. 한 명이 보니까 한 명이 보다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박사야, 박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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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성열이 형은 가르치게 돼. 너무 좋아. 맘에 찍을게. 탈락. 균형 키퍼 제대로 잡수입니다. 이제 잡수가 제대로 잡아 드립니다. 안심과 차. 제 팀 한편을 찾으세요. 런치를 갖다 주세요. 버츠라니. 2번을 타고. 몇 팀과? 먹고 싶은 비전을 부르더라. 리빙러 기자일 때 2팔 받아라. 보다바라. 진출. 트렌드. 조명. 전기 중에. 버츠라니. 버츠라니. 전기 중에. 하트. 아트. 가사. 버츠라니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